고추장. 나는 된장찌개에다가 고추장 푸는 거 좋아하거든.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만 넣으면 고추장에 텁텁 부으면 조금 없어져. 아, 그래요? 달아진다거나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이게 조금만? 아니지. 아,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응, 색깔은 아주 그냥 제대로인데. 근데 뭐 끓으면 뭐해 밥이 안 됐는데. 그거 지금 저 되게 뜨끔한 거 알죠? 시원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두 사이 보고. 야, 이리 와. 보면 속석, 속석. 그동안 우리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뭐야, 무슨 소리야. 뭐라 그러는데. 왜 옹알이 해요, 오빠. 15분 남았어요. 선배님. 다 됐어, 다 됐어. 어떻게 그러면? 이 정도? 이거 신기한 것 같아. 이게 권달비라고 경주 특산물이 돼요, 이게. 권달비라고 경주 특산물이 돼요, 이게. 두둑만 두둑. 두둑만 두둑. 아깨에 딱 빼놓을게요, 이제. 줘, 줘. 내, 내, 내 가지고 넣을게. 그렇지. 어깨 열어볼까? 아깨. 기쁜 소식이에요. 뭐, 뭐? 밥이 다 됐어요. 밥 다 됐어? 네. 너무 뽀얗게 예쁘게 잘 됐어. 아, 그래? 우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재료가 다 신선하잖아요. 응. 바로 마을 밑에서 간 거잖아, 우리.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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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게 무슨 호소야, 정말. 아유. 우와. 오우. 이야, 이 봄철에 미나리가 뭐 좋다는데. 미나리를 살짝 돼지 그림으로 내가 한번 데쳐볼게. 돼지 그림에. 이야, 이거 장난 아니야. 비주얼 봐라. 우우.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이 미나리가. 미나리만? 되게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 얘가. 우와. 왜? 엄청 연해. 미나리 맛있어? 응, 연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연해 진짜. 벌리는 거 하나 없이. 연해. 연하지 되게. 옷 좀 이렇게 연해, 미나리가. 그렇지? 음. 이 미나리 향이 좋다. 진짜 맛있어. 맞어, 진짜? 응. 우와. 내가 고기를 주면 이제 여기서 썰어서 줘. 음. 이제 썰면 되나요? 내가 고기를 주면 이제 여기서 썰어서 줘. 우와. 저는 약간 좀 아삭아삭해. 아, 그래? 네. 아, 뭐. 아니, 우리는 무조건 게스트 위주야. 이야. 이야. 어떤 거예요? 미나리 잡지? 네. 우와. 우와. 우와, 왔어요. 잘 익었는데 미나리에 싸먹어봐. 자, 드세요. 밥 싸봐. 우와. 아, 산방에 짓고 싶은데. 미나리가 크네.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맞아, 진짜?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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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니까. 응. 향그러운 게. 음, 그러네. 아우, 우와. 진짜 맛있어. 오우. 음. 더 향을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 정말. 음. 이건 손 써야 된다. 음, 그렇지? 먹을 줄 아네, 네가. 같은 거 있으면. 아우. 이 자식 오래 알아봐야 소용없어. 음. 진짜 미나리. 부드럽다, 완전. 이건 조합이 정말 짱이다. 응. 최강이다, 소용없어. 진짜 미나리하고 조합이 예술이다. 네, 진짜 맛있는데. 할 말이, 할 말이 있게 만드는데. 응. 너무 좋다, 이거. 선배님, 고기 빠삭빠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 뭐. 아, 이건 무조건 게스트 위주야. 이 세 조합이 정말 오우 최고야. 아, 맛있다. 밥도 잘됐고, 쌈장도 맛있고. 야. 아이고, 식구들 몇 개 살리나 후회하고 싶다. 하하하하.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응. 우와. 음. 음. 아, 일단 영미하면서 차분하게 먹자. 이야.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잘한다. 음, 정말 재료도 많이 넣어서 진한 맛이, 진한 맛이. 다 들어왔어. 호박이고 모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라야. 음. 진짜 잘한다. 음. 오빠랑 식당할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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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트로우네. 하하하하. 아, 이 찌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베스트다. 응. 네, 그거 너무 맛있어. 이거 푸네바지야. 우와. 하하하. 아, 제가. 된장찌개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그냥 딱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된장찌개 맛이야, 진짜로. 이상적인 된장찌는 맛이 없었네요. 방금 심쿵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서 그래. 괜찮아? 진짜 맛있다. 맛깔라는 맛. 분명히 손맛이 있어. 손맛은 그 사람의 마음이야. 광고 카피 같은데? 진짜 맛있다. 자기가 한 음식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좋네.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나 오늘 먹은 이 식단은 정말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아니, 나 여기 정말 수학여행 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나 중2 때. 몇 년 전이야? 한 7, 8년 전에. 맞네. 얼마 안 됐구나. 7, 8년? 아, 고진아. 가다. 경주 분들은 저녁 먹고 이런 유적지로 산책한다고. 저기 있네. 어, 저기 있네, 진짜. 저 유명한 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 우와, 멋있다. 이야, 이게 1400년이 됐다는 게 신기해. 이야, 말도 안 돼. 1400년. 사실 중학교 때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저 밑단을 깎은 놈이야. 내 나이가 1400년이야. 맞어, 나이 속였다는 소리가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경주 좋다. 즐거웠지, 경주에?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만족. 또 왔구나. 이야, 이번에 가는 여행지는 뭐 하도 먼 데만 다니다 보니까 뭐 여행 가는 것 같지도 않아. 별로 멀리 안 가면. 별로 멀리 안 가면. 오, 캐롤. 형, 혜진이 잘 아세요? 영화 같이 했었지. 각경택 감독 그거. 같이 술도 먹고. 성격 너무 좋아. 그렇죠. 좋죠. 너네도 다 알지? 네, 저희도. 불안담 같이 했어요. 아, 불안담. 뉴페이스네? 아줌마. 나 알아요? 초면에 반말로 못 나오시네? 이야, 진짜 미치겠다.